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TV 운영자 안종현입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경매 라이브 방송에 대한 일정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방송 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고요. 방송 시간은 20시 저녁 8시부터 약 1시간 정도 방송이 진행됩니다. 방송 일정은 저희 안종현 경매TV 채널에 보시게 되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팡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올려놓겠습니다만 2월 7일 날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수금이니까요. 2월 9일, 2월 11일 날 방송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월수금이고 54강, 55강, 56강 강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월 14일이죠. 월요일 날에서 57강의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2월 16일입니다. 수요일이고 시에 58강이 진행이 되고 2월 18일 금요일이지요. 59강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2월 21일, 2월 23일, 2월 25일에서 월수금입니다. 60강, 61강, 62강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월 달 마지막 방송입니다만 2월 28일입니다. 월요일 날 63강으로 해서 경매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2월 방송은 총 10회에 걸쳐서 방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실전적인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종현 경배TV 운영자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